20세에 저세상에서 말대리로 웃거든 20세에 저세상에서 말대리로 웃거든 미스터트도 컨버트 땜에 속간다고 전해라 20세에 저세상에서 말대리로 웃거든 참가 한 번 가보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일에 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90세일에 날들이 오거든 마음이 너무 잘해 90세일에 저 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참은 인기 많다 참은 요즘 난리지 못해 90세일에 저 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진또배기 땜에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일에 저 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이번 미션은 날들 못하면 안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오 우리 모두 백세 청춘 행복하게 살아요